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도 돼 형 뒤에 불 하나만 켜주세요 선수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에 가는 중입니다 민석이 형도 있습니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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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습니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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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yaş 출발 바로 렛츠고 나도 졸려 연락할게 가뜩해 가뜩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미세먼지가 지금 나쁨일걸요? 아 그렇습니까?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치 맞지? 상당히 나쁨이에요 여기는 어딘데일까 이쁘죠? 상당히 나쁨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게 나는 불편한게 댓글로 밖에 안되는게 너무 혼자 이렇게 하는게 너무 이상해요 혼잣말 하는게 너무 적응이 안돼 저도요 피곤하다 세윤씨 안 더워요? 이게 차 아니라서 조금 차 먹고 혹시 패딩입는건 좀 무리한게 무리인거 같아요 패딩입고 안전벨트하면은 진짜 뭔가 더 답답하지 않아요? 아 차 막힌다 저희 차 막힌데요 차가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이거 차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민석씨 차 많아요? 뭐요? 나? 차 많냐고요 지금 네 차가 많아요 많아요 많아 안 많아 그러면 그거 이제 하시죠 날개 펼치시죠 스페이스만 누르면 점프 되거든요 이차 날개 펼쳐서 이제 이렇게 네 저희 오늘 1등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집에 가는 중에 저희가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켜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1위 고마워요 세윤씨 1위 고마워요 민석씨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는 고마워요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고마워요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침 일찍이어가지고 고마워요 템포 너무 좋다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고마워요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릴레이 댄스 사실 저희가 진짜 모르거든요 그거 몰랐어 네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릴레이 댄스가 네 근데 또 이제 엑소엘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봐 저희가 일부러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상의 탈이 다 하고 네 템포 추는 거 한번 꼭 제가 한번 건의해 볼게요 이번 생엔 없겠네요 네 여러분들 아무튼 빨리 식사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푹 주무세요 여러분 유석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좋아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요 1위를 했거든요 템포 노래 좋다고요? 좋아요 내일 여러분들이 더 좋아요 세훈씨도 마취총인가요? 마취총인가요? 툭 툭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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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엑소엘 멀리 어 툭